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정도 공천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던 공천 갈등인데 지금 마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왜곡해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갈등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요 있었죠 자 이재명의 사당환이 또는 사천 어쩌고 하는 이 얘기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하게 민주당의 공천 갈등 부분이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예측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이 공천 갈등 그 뒷배경에는 배후에는 이낙연 즉 친낙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죠 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이낙연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공천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떠들고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공천 갈등 시끄러운 이유는 그것은 다 이낙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도 거론하지 않기에 제가 거론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공천을 못 받았다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천을 못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공천을 못 받으면 탈당하는 사례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탈당한 뒤에 1년 안에는 복당하지 못한다 뭐 이런 규율이 다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에 불복해서 특히 경선에 불복해서 탈당하면 웬만해서는 복당하지 복당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런 판세들을 보면 사실 좀 서글프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소되겠느냐 그리고 공천에 불만을 있으면 공천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되지 그걸 꼭 이재명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보고 사퇴하라 그래요 공천 못 받으면 탈당하라고 탈당하면 이재명 탓이고 보면 참 골사납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고 난 지 2년이 지나도록 툭하면 이재명 사퇴해라 이재명 사퇴해라 그런 얘기들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심지어 민주당에서 부의장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마저도 공천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탈당을 감행하겠다는 모습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이면요 민주당 안에서는 글쎄 한마디로 노른자리는 알짜배기 자리는 다 맛보신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겠다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없고 그저 이것이 나에 대한 보복이다 모욕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했습니다만 탈당하신 분들 공천 못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다들 있었던 게 사실이죠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분이 계세요 너무 준비를 안 한다 의정활동을 하든 무얼 하든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고 자료조차 그러니까 보좌관이 준비한 자료조차 숙지를 안 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엉뚱한 소리 이 뭐 상임위원회고 어디고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왕왕 있었던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글쎄 뭐 말만 번질을 하지 도대체 실천하는 게 없다 그리고 뭐 일만 안 되면 남탓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하지만 그분들 말 그대로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때나마 동지라는 타이틀을 붙여줬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정말 불쾌할 수 있는 얘기 정말 기분 나쁘 수 있는 얘기는 안 했던 게 바로 접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게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다 적폐언론을 매우 도와주는 일들이죠 심지어 이미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정계를 은퇴하신 분까지 나서셔서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불쾌합니다 툭하면 비명, 학살, 친명, 횡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살당했다는 비명 이분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비명이라고 해도 지금 공천 척척 잘 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춘천 지역구의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그동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춘천이라는 주요 도시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참 놀랍다라고 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정말 성실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 지역구 관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비판이 별로 안 나와요 그 결과 허영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명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떡하니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이죠 부산으로 가볼까요? 최인호니 전재순이 이런 분들 아무 문제 없이 공천 받았습니다 이분들 역시 비명계로 유명하죠 친문 비명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공천을 받았을까요? 고민정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자 그 외에도 여기저기 사실 뭐 꼽으라면 끝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 못 받으신 분은 비명계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내가 비명이라서 비명계라서 공천을 못 받았다라고 모두 남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적폐 언론들은 그분들의 남탓을 받아 적기 바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이낙연이 탈당할 때 당연히 따라서 탈당할 거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당 안 하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탈당 안 했지? 왜 안 하나? 라고 했었죠 그때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영찬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고 공천 줄 줄 아니? 서론 네가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티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잘 버티더라고 엄청 잘 버텼죠 왜 그랬을까요? 공천 못 받을 걸 지들이 몰라서 버텼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요 공천 못 받을 걸 알고서 버틴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랑 같이 확 나가버리면 자 그래 비명 다 나갔다 와 좋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공천할 수가 있으니까 내 그 꼴은 못 본다 이재명 잘 되는 꼴 절대 못 본다 마지막까지 내가 흔들고 가야겠다 그러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방까지 흔들고 나가려면 일부러 버티고 있다가 내가 비명계라서 학살당했다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탈당을 하는 거죠 딱 그 상황에 맞춰지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나가나 했더니 결국에 분탕질을 치기 위해서 안 나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마지막 작업 완수를 위해서라고 예 맞습니다 자신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 구질구질하죠 예 달쿠샤님 구질구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구질구질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목적이 어떻게든 이재명을 괴롭히고 이재명이 골탕 먹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니 저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홍익표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익표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텼던 건 뭘 말하느냐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의도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의 의도가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이들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천 갈등의 배후에 이낙연이 있다 친낙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는요 설훈이나 혹은 윤영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갈 법도 한데 아니 진작에 나갔을 건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살펴보면 의심할 수 있는 끈덕지는 되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분란들 사실 이 분란은 보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낙연식 정치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 이낙연이니까 이낙연이 흔히 해왔던 정치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어요 왜? 자 이낙연이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던가요? 무슨 일을 했던가요? 네 소위 말해서 개혁신당이 뽀개집니다 개혁신당이란 걸 만든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나더니 결국 쪼개지고 말죠 자 당이 쪼개지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든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그 정당이 뽀개진다면 그 구성원들 전부 다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낙연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뽀개지고 그 색 난리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준석을 비판하고 누구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이낙연이 아니었죠 사실은 김종민이었습니다 이낙연은 그 와중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조용히 처박혀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이낙연식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식 정치라는 것은요 본인이 나서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식 정치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은 지가 나서서 이재명을 흔들고 싶은데 지가 나서면 가호가 안 선다고 생각해 드는 걸까요? 지는 아마 착한 사람 고스프레를 하고 싶은 걸까요? 뒤에 숨은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친낱개 어떻게 보면 비명사인방 윤영찬, 서른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김영주를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낙연식 정치인 거죠 이준석과 이낙연 갈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낙연은 이준석과 갈라선 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 됐고요 자신을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원욱이라든지 또는 조응천 같은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이준석에게 남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파일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자기 파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을 흔들어야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게 만들어야죠 현재 민주당을 흔들어서 탈당을 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공천 갈등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낙연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이낙연을 따라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기호 배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기호가, 일정한 기호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 기호가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기호 배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가 나와야 돼요 다섯 명인가 이상 숫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기호를 제대로 고정된 기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은 그 숫자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빼내와야겠지 어떻게 빼내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현재 흔들고 있는 겁니다 호남 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도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흔들 필요가 있죠 왜? 네 사실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호남 쪽에서 이재명 욕을 막 하고 다니면 진짜 돌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공천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다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욕을 하고 다녀도 안 두들겨 맞겠죠 두 번째 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는 표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을 흔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죠 참 정치 뭐같이 하죠 그런데 이낙연으로서는 이걸 안 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이낙연이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혹은 당원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른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고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세요 민주당 좀 제대로 하지 이게 뭐야 라고 짜증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동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동지들끼리 뭉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 바로 동지애를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조용하게 뭐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보아 주십시오 이 기사는요 지난 2010년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정치에 복귀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천 논란이니 사당화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복귀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기사가 뜹니다 이미 2010년에도 사당화니 사천이니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2015년 기사를 하나 보실까요 조경태는요 자신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을 받고 또 일부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자 뭐라고 얘기를 한다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나를 제명해라 라고 항의를 합니다 윽박지로죠 거의 대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도 등장하는 게 문재인 사당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이번에는 김부겸 당시에 대구 쪽에 험지 출마를 하셨죠 그 당시에 김부겸 전 의원 당시 전 의원이었죠 국무총리가 되기 전이니까요 자 이 김부겸 의원이 뭐라고 하냐 문재인 사당화는 안 된다 라고 또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또 있습니다 자 박영선 역시도 뭐라고 얘기한다 사당화 논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다시피 사당화 웃자고 저쩍 하는 얘기는요 공천이 있을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뻔한 얘기인 거지 때가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의 어떤 분풀이 그 방식이 이런 사당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옛날 얘기까지 꺼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는 이 많은 얘기들 사실 이번에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느 때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과연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 갈등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공천 갈등을 엄청 부각시키고 있죠 왜 그래야지 김건희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나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같은 사람들은 이 공천 갈등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흔들어서 이 싹죽기 탈당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두씩 주워 모으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만 부축히고 확대 재생산하고 과장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따박따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보면 지금 되게 희한 야리꾸리한 아주 포퓰리즘 같은 거를 끌고 나와서 그걸 공약이랍시고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공약 말고 민주당은 경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김건희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만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아닌가요? 모두가 지금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만 한동훈과 윤석열만 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죠 지금이야말로 이 말을 해야 될 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